오늘 한키도 못먹어가지고 아 지금? 어 아이고 시장이 많지 않은걸 빨리 해줄게 먹어봐요 아 저 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지금 오이 넣는다 그러는게 뚜껑팍 이러버려 김치가 너무 셉엉떡 그사이에 이 냉장고가 이게 자 크리스탈 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서 해장되네 먹으면서 해장 한걸이 피크 이 브랜드가 최고거든 이 공장을 내가 갔었는데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때 그걸 납품을 하고 2300보? 어 그러니까 난 오너아임 와 진짜 멋있다 낚시안한 사람들 이야 전 이쪽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해가 갑자기 뜨니까 좋네 응 아 사로보기 알아 여기서 살아 몽골로 만들게 해야겠다 이야 해질력이 해질득수 멋있겠는데요 어? 해질득수 멋있겠어 어 황원칠 때 되게 멋있어 진짜 이게 외국은 날씨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우리나라는 하늘이 맞죠 어 하늘이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우리나라는 하늘이 진짜 강아지 그러니까 어 대박 귀엽지 어 이상한게 맞고 중간 과정을 함께 해야지 쎊깃쫄깃쫄깃ð 중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늘 먹어요 고기가 아주 갈비가 맛있네요 맛있네요 첫 새들 할건데 음 근데 뭐 그렇게 말고는 한국사람들이 서로 국이 왜 안먹어? 돈 썰어 주려고 응 먹고 있어요 아니 기름 싹 뺐지 나는 절대 기름 안해 아 그래요? 응 되게 대충 안주시네요 응? 대충 안주셔 대충 안주셔 음 방패부터 왜그러면 어디가 다운 야 칙 camp 지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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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날에는 제가 우산을 안 챙겨 갔었거든요. 올 때 비 쫄딱 맞고 왔지. 와 멋지다. 끓어오르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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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걸어도 되겠다 나중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잤어? 오렌지 주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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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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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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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까지